소화의 리더십을 쇠말로 하겠습니다. 전화에 올렸죠? 한번 필 받는 척하면서 보겠습니다. 소화의 리더십을 이별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치겠습니다. 더 좋으면 자랑하나 아니면 다음에 우리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불러보겠습니다. 그땐 우리 사랑 대법과 채우는 날 끝나보니 나는 미흡뿐 여파내게 저를 보내야 괜찮다 미래를 듣고 나는 하늘을 봐 축복을 받아봐 여인들은 믿소시 나의 사랑을 시작해 잘 지낸다고 왕은 서로 주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고 이제 자리 됐고 우리는 사랑이냐 넌 넌 완벽히 잊었나 이런 때로 잘 살았는데 그땐 거쳐 한찜 나만 이리 사망 수 사망 불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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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